워터사이언스 TV 탄력에 목마른 지구인들에게 촉촉하고 탱탱해지는 워터사이언스의 걸작 타임프리즈 EX를 소개합니다 그 작품 세계를 감상해볼까요? 먼저 특별한 물이 필요해요 히알루로닉 바운싱 워터 피부를 탄탄하게 꽉 채워 탄력에 도움을 주는 탱탱한 워터죠 다음은 라네즈만의 과학 식물성 탄력 원료인 캐럿콘과 구주아옥시에서 추출한 강력한 안티에이징 성분으로 짠! 힘을 잃은 피부의 탄력을 증가시키는 스킨 핏업 기술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수분과 과학이 합쳐져 힘을 잃은 피부에 닿으면 피부 탄력은 높아지고 수분은 탄탄하게 꽉 채워지니까 푹 꺼졌던 피부가 탱탱하게 차오르고 있어요 이런게 진짜 어린 탄력 정말 아티스틱하고 판타스틱하죠 타임프리즈 EX의 촉촉함으로 꽉 찬 어린 탄력 워터사이언스만 가능해요 라네즈 obviamente 홉 아티스틱